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겠다 때로는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스대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독교에 7집사를 세웠는데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대반 집사고 그 스대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7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스대반의 순교 과정을 쭉 보면서 스대반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느냐 어디를 봤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보이시는 않지만은 자기의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 가운데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스대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스대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 설교 내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스대반 눈앞에 있는 사람들 스대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대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설교자 스대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두려움도 있겠죠 여러가지 모양으로 불편함 심기가 요동칠 것입니다 같은 57, 5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말은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스대반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를 가는가 하면은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스대반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은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 안에서는 사람을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세 그랬는데 여러분 돌을 한두 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로 무덤이 만들어질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스대반 집사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스대반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 몸을 성 밖으로 내치고 죽이려고 돌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부서 3장 1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말차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까지도 모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거기에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설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곁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은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스테반의 모습 속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영성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5절, 56절에서 스테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충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렇죠?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반이 죽어가면서도 60절 가운데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60절 가운데 보면은 스테반이 자기를 향해서 돈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악한 모습을 갖고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스테반이 봤던 것과 같은 세상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풍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12장 1,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런 모습이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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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